안녕하세요 이건 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독일을 잡아낸 현장 칼리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지 리액션 한번 진행을 해볼텐데요 아 제가 이 경기 와 가지고 현지 리액션을 일본팬들과 진행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한번 일본팬들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과 독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지민은 독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수 있고 나는 사랑을 드렸고 그들은 사랑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저는... Asano? 아하, Asano. Asano.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풍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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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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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도 하지만 좋아 아주 좋은 Teame sin 도안 미토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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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월드컵을 봤을 때 최고였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강한 러시아 러시아에서 2번째 러시아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에 대한 고맙습니다 제압을 많이 났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하지만 일본에 잘했고 이 승리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카새아가 하지만, 일본에 대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경연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연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진심으로 독일을 응원했는데 가슴이 아직도 떨립니다 진짜 일본 사람 너무너무 부럽고 내일 저희가 일본 사람 저랑 기분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저렇게 이기면 진짜 기분 좋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본이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독일을 이긴 팀이 두 팀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합니다 아, 저도 뭐 너무 역사적인 경기를 보는 것 같아서 아,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진심을 축하하고 저희도 이런 결과 내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말을 다 해가지고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너무 부럽고 저희가... 저희도 뭐 내일 또 똑같이 이기면 되니까 일단은 축하하고 저희의 파이팅을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누가 갖고 올라올까? 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네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